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부산행 스토리와 전혀 연관 없는건 아니지만 살짝의 스포일러가 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세요 아 요즘 울산행위는 그렇게 하다던데? 울산엉엔해번 봐볼까? 오오 재밌는데? 뭐야! 뭐야 뭔소리야바게 아 뭐야?! 저기요! 박씨!! 뭐야?! 박씨??? 박형!!!! 여기 택배! 택배 왔어요!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떠다니...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! 어... 택배는 알 거 없어요! 뭐야 저게! 아... 아... 아 잠깐만... 아... 아우씨... 내가 뭐 잘못 봤나? 꿈인가 이것도... 어? 뭐지? 방금까지 울산에 보고 있었는데... 좀비들... 아 뭐야 이거! 아니 저거 왜이래 꿈들이... 아 꿈이래 왜이래 오늘... 요즘 내... 내... 내 인생 왜이래? 아이씨... 아 나 진짜... 아 다시 보던거나 봐야지... 아... 영화 다 봤다... 아... 박감동아 좀 대단하구만... 벌써 밤이야? 아 영화 한편 봤더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... 또 열어봐야겠지 이거 또... 아... 이거 뭐야 이번엔 또... 어? 이거 좀비로 변하는거 아냐 이번엔? 아이씨... 모르겠다... 아이씨... 모르겠다... 뭐야 이 너클은... 뭐야? 이거 뭐 어따... 누가 준거야 이건 도대체... 어? 나 필요 없어 이런거... 아이씨... 뭐야... 어이씨... 나가지도 않았는데... 이 너클이... 뭐 어따 쓰라고... 잠이 오다야만... 쯧... 안녕히 중붙대연... 아이씨... 아아 잘잤... 아 뭐... 뭐지? 뭐야 이거 하다 하다... 하다 하다 귀차하니까지... 아 너무하잖아 이거는... 아 뭐야 이게... 뭐가 뭐야... 넌 뭐야... 여기가 기차 아니지 어디여... 아니 너 뭐야 갑자기... 거기... 뭔 소리야 얘... 자고 일어났더니 뭐 이상해졌구만... 너 누구야... 안녕하세요... 꽁유... 뚜유입니다... 어이 갑자기 등급 자기소개...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... 아니... 어이... 동석이... 어... 나... 나 동석이라고? 나 준석... 나 준석이... 준석인데라는... 어... 준석이요... 준석이 누구예요? 주... 아니 나 준석이... 나 준석이라고 나는... 아 뭔 소리야 동석아... 아 나 마동석이야? 아니 저기 앞칸에 지금 니 아내랑 내 딸이 있다고... 그래? 어... 뭐야 이게... 나 여기 봐봐 침대... 나 아까 전까지만 집에서 자고 있었어... 뭔... 뭔 소리야 얜 또... 아니...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... 빨리 니 아내와 내 딸을 구해야돼... 뭐야 갑자기 진진해... 뭐야 이거... 뭔 소리야... 빨리 구하러 가자... 내 안에 갇혀있다고 지금? 저기 앞칸에 갇혀있어 내 딸과 함께... 나 아내도 있었어? 니 아내 있어... 또 딸이니? 그러게 말이야... 그래... 가자... 가자... 아 뭐야 이게 이씨... 아 진짜 개 어이없네... 아 저기요... 뭐... 제가 문 열고 있었잖아요 얘... 미안하다... 그래... 아 우리 뭐 해야되는데? 아 저거 뭐야... 이 앞에 있는 좀비들을 물리치고 빨리 구하러 가야돼... 왠지 좀비... 좀비들이 프리즈가 되어있는거 같애... 그래? 아닌거야... 곧 풀릴걸? 그래? 왜냐면... 왜냐면... 어... 어? 어? 이거 뭐... 뭐지? 어? 아니야 됐어... 어? 좀비들이... 멀쩡해졌어... 그치... 그럼 우리가 저거 잡아야되는거야 저거? 당연하지... 그럼 니가... 아내 안구할거야? 내가 아내가 이사... 너 압장서 너가 그럼... 너도 딸 구해야되잖아... 그래? 어... 그래... 으아악! 어 잘싸운다 잘싸운다..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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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너 대단하구나... 오우 멋있어... 나와봐 내가 하나 처리해볼게... 좋아... 퍼칠! 퍼칠! 봤어? 어? 너 무슨 흑마법쓰니? 흐하핳... 어? 내 주먹은 너무 빨라가지고... 어? 이렇게 뭐... 연기가 나간다고... 퍼칠! 봤니? 쎄지? 당연하지... 가자... 나 마동석이야... 좋아... 이 칸만 건너가면... 그 안에랑... 니 딸이 있는거지? 그래... 맞아... 똑똑하군... 당연하지... 저 mpc 또 프리즈가 돼있는거 같애... 그래? 어... 아니걸? 어... 어... 아니구만... 맞지... 자... 근데 요금이 좀 많은데 애들이? 그치... 괜찮아... 그래도... 들어가자... 하나... 둘... 셋... 부哀씨... 뽀뽀하지마... 좆... 꺼... 뽀뽀하지마... 으읍... 뽀뽀하지알억우! 아... 모두 모여라... 아 이상함 너무... 제임 evalu藕이를라... 여보! 얼마나 무서웠는데 많이 무서웠어 여보? 잠깐만요 왜지 터널이 풀려야 될 것 같아 아줌마한테 냄새나서 죽는지 알았어요 터널이 풀려야 될 것 같아 아 됐다 터널 지나갔다 우리가 하는 가지 알아낸 게 있어 좀비들이 어두우면 아무도 못 봐 그리고 네 안에는 냄새가 난대 아 잠깐만 여보 안 씻은 지 얼마나 된 거야 아 흔들지 마 냄새나니까 아 어 냄새 아 잠깐만 아저씨 아줌마 중국 가면 안돼요? 안돼 내 아내야 나 그런 말 하면 안돼 자 아무튼 저기 우리 터널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 몰래 지나가자고 네 타이밍 맞게 지나가자 왠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터널이 나올 것만 같아 좋아 자 다같이 한번 외쳐볼까? 마법의 주문이지 하나 둘 셋 넷 오! 저널이다! 좀비들이 여기다 멈춰있나? 어 멈춰있어 얘들아 잠깐만 여기 사다리가 있어 일로 올라와 여기 몰래 기어가자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야 공윤아 야 공윤아 네가 맨 마지막에 지키고 와야들 그래 내가 지키고 있어 아빠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먼저 가 먼저 가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저씨 빨리 지내요 얘들아 빨리 들어와 얘들아 아빠 빨리 와요 아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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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가라 안돼 얘들아 미안하다 수완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줄래요? 사실 저 아빠도 친아빠 아니에요 저 입양됐어요 그래? 네 여보 우리 입양하자 어 그래 오늘부터 우리 입양 아들이야 가자 아빠 가요 일단은 이 기차를 멈춰야겠어 네 앞으로 가서 기차를 멈춰서 이 세운 다음에 우리가 다른 기차를 갈아타자 그래요 여기가 지금 여기 역 주변인 것 같아 지금 어? 어 잠깐만 어 빨리 멈춰야돼 어 어 빨리 멈춰야돼 화이팅 어? 어이씨 야 부딪칠 뻔했어 어 어 다행이다 어 아 우리 이제 산거죠? 어 으아아.. 자 이제 내려서 다른 데서 이동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자 네 아빠 지금 여기 멈췄으니까 자가 기다려봐 네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왜요? 야! 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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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! 일로와 일로와 다 일로와 퍼지! 퍼지! 돌진! 얘들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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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아빠 같이 가요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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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좀비 소리 들려 좀비 소리 들려 빨리 뒤에 좀비가 많아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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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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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심장이 또키도키 아 참기더라구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조진아 아 뭐야 왜요 어 뭐야 이거 아 조금더기 아 조금더기 조금더기 엄마 빨리 잘 듣고 네 네 여보 끝까지 살아남아 아 어떡해 들어가 새 아빠 네 아빠 어떡해 아빠가 된 지 3시간 빨리 죽을 수가 있어 안돼 잘 있어 으아 으아 아 씨 와 좀비한테 물려 죽는 줄 알았네 아 다행이다 아 착하게 살게요 안녕